한글자막 by 한효정 하고 많은 발자취가 엇갈리면서 눈물 흘려 헤졌던가 웃음지며 반꼈던가 아 아 오신가가 말해다 종로의 그 역사를 수많은 낮과 밤이 흐르는 속에 동서남부 내 거리에 남기고 떠난 그 사랑은 어째으며 그 사연은 어째던가 아 아 인경이 여전해다 종로의 그 추억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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